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한 뒤 3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매파적 발언에 치솟은 미국 신뢰물 국제금리 또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기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지나쳤다는 경고가 연의를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방준비제도 고위인사가 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금리가 다시 4%대로 상승한 여파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상승하고 나머지 3대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62% 하락하고 S&P500이 0.37% 하락해서 4,765% 나스닥은 0.19% 하락해서 14,944%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1.32% 상승했습니다. 4,105%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오늘 애플이 1.23% 크게 하락했어요.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가 저조하니까 아이폰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력 제품의 가격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분석이에요. 앞서 지난주에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설날을 맞아서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아이폰 등의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4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은 차이가 지금 더 벌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2조 9천억 달러 애플은 2조 8,400억 달러로 지금 600억 달러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테슬라는 0.47% 상승한 219.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테슬라 지분이 25%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발언에도 테슬라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X, 구 트위터죠 X를 통해서 AI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지분이 25%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현재 그가 갖고 있는 테슬라 지분은 13% 정도 반밖에 안되죠. 이 같은 지분으로는 AI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의결권 부족으로 테슬라 내에서 AI 등에 진출할 수 없을 경우 독립회사를 설립해서 AI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는 개장초 급락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경쟁 격화 등으로 올 들어 지금 11.5% 급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 연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머스크의 발언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3.06%나 또 급등해서 563.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치,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시총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유명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AI 수혜가 폭증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에 650달러에서 74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 563달러, 앞으로 25% 가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낙관론에 신입어서 지난해 240%나 폭등을 한 데 이어서 올 들어서도 지금 17%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텔과 함께 CPU, 중앙처리장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MD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신입어서 오늘 8.3%나 급등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AMD도 올해 들어서 15%, 엔비디아는 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오늘 2.7%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대형은행인 마클레이지의 애널리스트 톰 오말리는 AMD가 올해 AI 반도체 매출이 40억 달러에 달랄 것이라면서 AMD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금융투자회사 키뱅크 캐피털 마켓도 AI 수혜주가 될 3개의 칩회사 중 하나로 AMD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MD의 오늘 현재 주가가 158.7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AMD가 새로운 AI 전용 칩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를 맹추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규장 시작 전에 미국 대형은행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4분기 주당 순이익 EPS 5.48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3.51달러를 크게 웃도랐습니다. 자산운용과 주식거래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기 EPS도 51%나 급증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보고한 골드만삭스 주가가 0.71% 올랐는데 반대로 모거스테니는 시장 예상치를 믿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0.85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4분기 EPS 예상치 1.01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모거스테니의 주가는 4.16%나 크게 떨어지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S&P 500 기업 가운데 이제 30개 정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78%가 예상을 상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연방준비제도의 피벗을 기대해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연준 내에서 매파성향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을 했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금리를 과거처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면서 금리 인하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이전의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종종 신속하고 큰 폭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전날까지만 해도 80%였는데 오늘 67%로 떨어졌습니다. 월러의 발언에 국채금리도 치솟았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 이상을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4.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산 원유 가격이 0.39% 하락한 72.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동지역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